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장동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논평 투계를 계속해서 온마이크 하겠습니다. 순직 해병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원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야당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권한 남용이라며 탄핵 추진을 위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헌까지 불사하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가로막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독재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되었고 공수처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단독으로 만든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의 순직 해병 사건을 고발해 놓고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누가 봐도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 순직 해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 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시스템 방해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전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에 당부합니다. 새 공수처장이 임명된 만큼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의 의욕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김정숙 여사에 의한 김정숙 여사를 위한 셀프 방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인도 측의 초청을 고사하니 인도 측에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무산되자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인도 측에 우리 정부가 먼저 김정숙 여사 방문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김정숙 여사의 방문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둔갑된 것입니다. 국민도 속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은 것입니다. 회고록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적은 것을 보면 문 전 대통령조차 참모들의 둔갑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